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해사리 초본 예쁜 꽃씨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심는 꽃씨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다 땡땡 생활용품점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식물코너 꽃씨가 넣어져 있는 곳으로 오는데요. 보통 하원에서도 많이 꽃씨를 구입하지만 이곳에 오면 가끔씩 새로운 종류로 꽃씨가 바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한류연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꽃씨 소개해 드릴게요. 꽃씨는 이렇게 약품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컸어요. 방패 같은 잎이고요. 꽃은 6월에서 9월에 홍색, 주황색, 황색으로 핍니다. 꽃씨 파종은 4월에서 5월에 하시고요. 화단에는 줄파종을 그리고 화분에는 하나씩 꽃씨를 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루비아인데요. 역시 한해사리 초본이에요. 깨꽃이라고도 불리고 있네요. 파종은 3월에서 7월까지 할 수 있고요. 꽃은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 개화를 합니다. 꽃을 자세히 보면 정말 깨꽃처럼 생겼어요. 씨앗도 어쩜 깨씨앗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검정 깨 같아요. 다음은 금전화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메리골드라는 녀석인데요. 메리골드, 마리골드, 금전화, 장춘화라고도 불립니다. 요즘엔 계량이 된 꽃이 많다고 하고요. 꽃씨는 이렇게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는 씨앗이었어요. 다음은 부용화라는 씨앗인데요. 키가 꽤 상당히 큰 녀석입니다. 무궁화를 닮았습니다. 꽃이 크고 아름답고 해서 양기비와 비교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리고 있는데요. 꽃이 크다 보니 바람이나 태풍에 많이 기울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경계에 있는 울타리에 많이 심는다고 하네요. 꼭 심어서 예쁜 꽃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곽꽃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꽃말이 너무 예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와우 이런 경우가 꼭 심어야 되겠네요. 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볼까요? 젊은 친구들이라면 이 꽃을 사서 사랑고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념일도 좋겠고요. 다음은 3종으로 나와있는 꽃씨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봉선화, 나팔꽃, 채송화입니다. 참새의 눈물만큼 조금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양기비꽃 씨앗입니다. 이 꽃씨앗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해년마다 뿌리는 씨앗이라고 나중에 배치를 했어요. 말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러도 들어주세요. 이 양기비꽃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 양기비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은 아름다운데 꽃의 개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하루나 이틀, 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녀석은 두해사리 풀입니다. 봄에 3월에 심었을 때는 6월부터 7월, 8월까지 꽃이 계속 피고요. 그리고 씨앗이 다시 떨어져서 가을에 새싹이 나면 그 해에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에 일찍 꽃을 피우는 두해사리 풀인데요. 여기는 울산 태아강변인데요. 이 강변의 공원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양기비꽃과 안개꽃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 꽃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집에 양기비꽃과 안개꽃이 어울리게 한번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울타리 주변에 심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린 줄기와 하얀색의 안개꽃과 어울리는 양기비꽃이에요. 양기비 씨앗이 너무 작기 때문에 포트에 심어서 옮겨주면 좋은데 저는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뭉텅이로 뿌려가지고요. 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주기적으로 꽃 씨앗을 뿌리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키를 키우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2년 정도는 꽃씨를 뿌리지 않았는데요. 자연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자연 발화가 잘 되어서 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